종국이 형 이번에 긴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준비. 한 명만 잡으려고. 오, 형, 형! 공을 안 보고 있잖아. 으악! 빠르다! 도검을 얘 produces. 도검이. 도검이, 도검이. 도검아, 이 정도면 낙상이야, 낙상! 영 쫄았어! 아 도검이 너무 웃긴다.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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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내가 보다 대강을 좀 약간 삐졌는데. 오케이 오케이. 자 준비. 동훈장 붙어요. 좋아 좋아 동훈아 빨리 해야 돼.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석진이 형. 아 아 뺏어. 영민이 형 게임 드럽게 못 하네. 아니 왜 이렇게 준비가 없어. 지효 누나 줘. 지효 누나 줘. 지효 누나 안으로 들어와. 지효 누나 줘. 교통사고 당한 것 같아. 막아 막아 막아.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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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막아 뭐해. 뭐해. 오케이 넣어야 돼. 슛 넣어야 돼. 굿 굿. 슛. 어 옆 표정이 아니에요. 동훈아 넣어야 돼. 동훈아. 야 동훈아. 동훈아. 야 동훈아. 한 명만 잡으려나. 동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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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국이 형 막아. 동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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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효. 지효 돼. 나이스. 다 넣었어? 다 넣었어? 우와 멋있다! 우와 진짜 멋있다! 우와 진짜 멋있다! 우와 진짜 멋있다! 도건이 형 지치지 마 일어나! 더 해 빨리 종국이 형! 이 형 사람이 아니야? 이 형 사람이 아니야? 야 도건이 대박이다! 나도 여기서 죽일거야! 형 왜 가만히 죽여! 여기! 여기! 우와! 우와! 이게 말이 돼! 이게 말이 돼! 그만 끝냅시다! 그만 끝냅시다! 아니야 들어갔으러 갔어! 40대 13으로 김용지 팀 승! 오케이! 잘해! 아 좋았어 좋았어! 오디오 또 빠졌어! 잠깐만 오디오가 자꾸 빠져! 잠깐만 종국이 형 오디오! 잠깐만 오디오가 골로 빠져서 골로! 왜 여자가 왔어! 왜 여자가 왔어! 왜 여자가 왔어! 왜 여자가 왔어! 남자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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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골짜기에 들어가는데! 그대로 냅둬! 네가 넣었구나! 아니 그 사이에 누우니까 쏙 들어가더라고! 강수야 형 이거 오디오 좀 넣어줘!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너 넣어야 해! 넣어야 해! 누우니까 쏙 들어가더라고! 왜 정신당하면서! 아 매워